기약 없는 의전 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닌 죽음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응급 환자들의 절박한 사투를 유서영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구급차에서는 마비 증세를 보여 대구에서 온 암 환자가 3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 한쪽이 굳어가며 구토 증세까지 보이지만 병원 측은 위중하지 않다며 받아주지 않습니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구급대원들의 사투는 요즘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합니다. 한시가 급한 온열 질환자는 16km 거리의 타지역으로 심한 복통과 40도 고열에 시달리던 노인은 45km 떨어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상이 난다 한들 환자 볼 의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지어 놓지도 않고 전화를 하면 거절해버려요. 현장에서 시간이 아주 많이 낭비가 되죠. 2차 병원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2차 병원을 가라고 하고. 육종암이 간으로 전이돼 항암 치료를 받던 63살 이윤순 씨. 지난달 5일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간신히 응급실 한 곳에 도착했지만 이틀 뒤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초 암 수술을 받았던 상급종합병원은 심정지 환자만 받겠다며 거부했고 기저질환이 있어 안 된다, 신규 환자는 안 받겠다, 내과 진료가 불가하다. 다른 서너 곳에서도 가진 이유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어느덧 반년. 그 사이 공식 접수된 응급실 전원 요청만 5천여 건. 이보다 훨씬 많을 현장 구급대원들의 이송 문의는 집계조차 불가능합니다. MBC 뉴스 유사영입니다.